굉장히 진하죠. 이게 호두 색상 그대로입니다. 100%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알갱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플루예요. 저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친정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저희 4남매예요. 부부 다 아침에 몇 명? 8명이잖아요. 부모님한테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루 한 통이 진짜 애 손두들까지 다 씻으니까 하루 만에 다 써줘, 진짜. 그만큼 즐겨 하는 게 플루 스크럽이에요. 그렇죠. 몸 구석구석을 그냥 짜서 막 시원하게 발끝, 꼼치 특히나 스타킹 신기 시작하면 올라가요. 맞아요. 양말 뒤에 보풀 일어나요. 맞아요. 이제는 관리해 주셔야 돼요. 플루로 그냥 헹궈낼 때 얼마나 부드러워요. 우리 우천물로 헹굴 때 그 느낌이 있죠. 보들보들 매끄러지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닦아낼 때는 건조한 계절이니까 수건으로 닦기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빡빡빡 닦았어요. 꽉 차오르는 그 느낌이 드실 거예요. 피부톤 자체가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르죠. 그냥 신선했을 뿐인데 굉장히 뽀송뽀송한 이런 느낌, 보들보들보들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 느껴보시면서 지금 각질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면서 안쪽에 수분 영양감이 채워져서 탱글탱글 채워지는 이런 느낌이 나요. 보통 이 계절에는 뭔가 속당김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 안쪽에 보습에 관여하는 성분들 특히 이 캐비어가 들어가면서 시너지를 내거든요. 그렇죠. 영양 성분도 윤기 성분도 기존보다 각각 다섯 배 업그레이드된 최신상, 최고가 라인 이런 캐비어광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서슬서슬 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캐비어 성분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에 고가의 성분이기 때문에 눈가에 아이크림 이런 것만 해도 진짜 막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 캐비어 성분이 들어가면서 여섯 가지 무청가루, 인공색소, 파라벤, 벤조펜 이런 거 싹 빠져 있어서 성분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한 세트 5만 9,800원에 2만 2천 원, 2만 2천 원, 2만 2천 원 어머, 2만 2천 원짜리를 8개를 드리고 5만 9,800원인데요. 2만 2천 원짜리 8개 5만 9,800원, 이거 괜찮죠, 고객님? 괜찮은데 딱 1만 원만 추가하시면 아예 2배로 붙여드립니다. 방송 알림이 신청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만 원 추가했는데 2만 2천 원짜리가 몇 개가나 보세요. 한 세트가 더 갑니다. 그리고 오늘 최다 구성 또 갑니다. 최대 용량입니다. 저희 이거보다 더 드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보세요. 17번 대용량 사이즈가 들어오면서 중용량도 무려 4개나 21개 최대 구성, 최대 용량으로 챙겨드리기 때문에 오늘 놓치시면 안 되고 특히 이번 시즌 한번 꼭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체험의 기회가 있으니까 먼저 써보시고 느껴보세요. 그럼요. 얼굴도 막 각질이 일어나서 허옇게 일어나죠. 페이셜 필링결 오늘 드리는데 네. 1, 2, 3, 4. 4종 다 드리겠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 근데 심지어 얘가 지금 최신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뭔가 우리 얼굴에도 각질이 많이 올라오면 파운데이션, 쿠션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각질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각질 관리를 무슨 미세 알갱이 이런 거, 플라스틱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고객님. 이거는 미세 알갱이 자체가 너무 좋은 성분이라 호두 껍질 알갱이만 싹 너무 좋은 성분으로 얼굴을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셜부터 발끝까지 쓰실 수 있는 바디스크럽 오늘 최대 용량으로 챙겨드립니다. 종료가 결정됐어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